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2018년 위크스터디 38번째 시간입니다. 10편 61편에서 65편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는 10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드릴 감사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그래서 61편에서 65편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기도문으로 각각의 말씀을 구성해 봤습니다. 자 10편 61편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61편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각각의 내용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는 10편의 기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3절에서 5절은 신뢰에 대한 표현, 다시 한번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는 10편 기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신뢰에 대한 표현이 8절에 나타남으로써 이 61편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1편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원을 이행하리다 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망대 되시며 장막 되시고 날개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경애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의 인자와 진리를 통해 보호받게 하여 주소서 자 이제 62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편은 총 다섯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는 주님 안에서의 확신, 3절과 4절은 인간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5절에서 7절은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는 내용으로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믿음에 대한 강국한 권고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11절에서 12절은 주님 안에서의 확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2편의 제목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진 기도의 내용은 함께 나눌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세 대신 하나님 세상이 포악을 의지하고 탈취한 것을 자랑하며 제물의 마음을 두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속함을 찬양하며 자랑하니이다. 자 이제 63편을 봅시다. 63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여섯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은 주님을 갈망하미 2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물 4절에서 5절은 주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6절에서 8절은 주님을 갈망하미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물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11절이 주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3편의 제목은 내가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내가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평생의 주를 향한 찬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또 63편의 말씀을 상고하는 수요일에 함께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편을 봅시다. 64편은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은 탄원의 내용이 나아있고 2절에서 6절은 적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기도,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갚아주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기쁨과 용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4편의 제목은 성도들은 범사의 여와를 즐거워하며 자랑한다이고, 이 63편을 통한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근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악인들의 음모와 소동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죽게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주를 자랑하니이다. 자 마지막 65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편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있는 반복적인 내용으로 네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이 하나님의 임재를 찬미하는 내용이고, 4절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 5절에서 8절이 하나님의 통치를 찬미하는 내용이고, 9절에서 13절이 하나님의 통치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5편의 제목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드리자이고, 이 10편 65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내용, 감사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의 삶이 주를 향한 찬성으로, 기도로,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전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으로 또 각자 책에 제가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 내용을 또 기도로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고, 특히 우리가 감사하는 제목이 무엇인지 각 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각자 자기가 기도 제목을 적어보고, 기도 내용을 적어보고, 또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저희들 1년 성경 읽기 부분은 다니엘서가 중심이 돼서 호세와 유엘 아모스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우선 다니엘서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선택해 봤습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에 누부갓네살이 7대를 짐승처럼 지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됨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세우신 그 인물이 세상 역사로 보면 놀랍고 그의 능력이 너무나 위대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도 무엇에 의해서 됨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하게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참된 주권자의 신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이지만 이 누부갓네살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통치를 선언하고 이 통치에 무릎 꿇는 최고의 왕, 너무부갓네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4장 34절에서 3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기한이 찼어요. 그 일곱 대에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던 그 일곱 대가 지났어요. 나 누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그의 총명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돌아왔어요. 그때 그가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그때를 회복할 때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진실하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제일 높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영생하시는 분이다. 그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고 땅에 모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에 살아던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심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자가 아무도 없더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당신이 하는 일을 내가 맡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주권자, 온전한 통치자. 그때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무엇까지 돌아왔어요?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험과 광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를 다시 세운 내 나라에서 자 보십시오. 내가 다시 내 나라를 세웠다 하지 않고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세움을 알아요. 자 근데 이것이 왜 놀라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금치산자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뭔가를 통치할 수 있고 뭔가를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법적으로 그 사람 관리 안에서 뺏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시 회복되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최대 강국인 이 바벨론에서 일곱 대를 짐승처럼 살고 언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모든 영광을 어떻게 그에게 다시 돌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초강대국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누부간의 살액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했으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나고 내가 시스템을 잘 만들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까 다시 나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어떻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더 어떻게 했던 거예요?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나고 그 통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드릴 감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다니엘에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나 온전하고 너무나 완벽하게 성취된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앞에서 겸손하게 됨을 그의 말씀을 순종하게 됨을 그의 뜻에 따라서 그의 계획에 따라서 일하게 됨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 나타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그 언약의 성취가 무엇인지 그 언약의 성취가 이 세계사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던 말씀의 언약들이 각각의 시대에 아담에게만 주고 노아에게만 주고 아브라함에게만 주고 모세에게만 주고 다이세에게만 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줬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란 걸 배우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창조신앙 안에서 대독신앙 안에서 바른신앙고백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성도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문이 어떻게 쓰임받고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은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승리할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승리할 삶은 발행해 계신 박윤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습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 이번 주 내용은 앞으로 이번 달 내용 남은 기간 동안은 10편 4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말씀을 계속 연속 강의에서 저를 집필하고 또 많은 대학과 많은 신학생들한테 보급을 하고 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공부 교제를 만들고 또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교육하고 공급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이 모든 사업은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사단법인이고 여러분들의 회원으로 가르쳐 주시고 회비를 내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크 스터디 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